일본 팬 고아님 일본 갔다 오셨는데 일본 팬은 없던가요? 일본에서 일본 팬 있었죠 일본 팬들이 막 공영국에 도착하지 마시고 다 사진 찍고 기다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도화창! 도화창! 니현진! 아리갓도 고자이마스! 그래서 막 어 그랬으니까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니까 손 한번 아! 어이하이! 어서오마 mouse 한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선거라스 끼고 그걸로 말했지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 장난 아니야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랬지 내 도화! 도화요! 도초로 부탁하십시오! 아 아 아 아 아 아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공항에서 다 기다리고 계셔서 밖에 다닐 때 매니저 없이 다닐도 되냐고요 근데 근데 이제 나 방송도 안 켰는데 지나가다가 나 알아봐 주시는 분이 있으면 되게 기분 좋아 진짜 여러분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어제 당구 방송했잖아요 당구 방송하고 끝나고 다 같이 회식이 있었어요 거기 아르바이트생이 언니 언니 진짜 편이에요 언니 어떻게 진짜 편이에요 사인 좀 해주세요 언니 진짜 또 언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사인은 안 되고요 사인은 제가 뭐라고 사인을 아니 저 사진찍아 같이 이렇게 하니까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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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은 어떻게 찍어요 아 진짜라니까 진짜 그랬어 그래가지고 원래라면은 내 맥이다 이렇게 했을텐데 약간 거기에 사람들 전부 다 약간 분위기 되게 신입분들 많으시고 이렇게 사진찍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악수 한 번 하 아 네 악수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Й 놈ор 할미 filming 북 울탈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